반갑습니다. 날씨도 좋은 날씨인데 우리는 좋은 자리에 초대할 때에 대해서 영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후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가지고 석유시출을 하는 태양구정부 거기에서부터 제가 직장할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독일 규모노도 한국 법인에서 기술공업으로 제조하고 있고요. 제가 풍요발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이천 사장님과 인계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기구조직에 유가되지 않고 발병에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